무더운 여름철 오이냉국 꼭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너무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오이냉국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오이 2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레몬 1개 준비했는데요 사용은 반쪽만 사용합니다 이 레몬이 들어가면 또 상큼히 기가 막히게 맛있죠 양파 반개 마늘 2개 사용하는데요 오이냉국에는 마늘을 다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그리고 소금하고 설탕 준비했고요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끝에 살짝 잘라 주고요 요즘은 약간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를 약간 더 잘라 줍니다 양파 반개 사용하겠습니다 뿌리 쪽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요 잘 자르기 채 쓰면 됩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잘 자르기 다져 줘야 됩니다 홍고추 1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요 고명으로 쓸 거니까 수저로 실을 빼줍니다 유화용 수저로 이렇게 실을 빼주면 됩니다 홍고추는 잘 자라게 채 썰어 주면 됩니다 마늘 2개 사용하겠습니다 마늘은 칼로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눌려서요 이렇게 눌려서 잘 자르게 다져 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식감이 좀 있어야지 오이냉국이 맛있어요 마늘이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 마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늘 향도 있고요 레몬 썰어 보겠습니다 끝에 살짝 자르고요 반으로 나누고 반쪽만 사용하고 하나는 레몬수 만들어서 드시면 참 맛있거든요 씨를 빼고요 레몬 그대로 짜주면 됩니다 쉽게 짜면 됩니다 네 이것이 한 한 스푼 반 정도 되거든요 예 씨가 있네요 씨는 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레몬 이거 남은 것은 또 전자레인지 청소할 때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 30초만 돌리면은 전자레인지의 냄새가 그냥 다 제거 되거든요 꼭 사용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아까 양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예 오이 채소를 없고요 예 레몬즙 짰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이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수 1리터를 붓겠습니다 설탕 2스푼 사용하겠습니다 1스푼 1스푼 2스푼 소금 1스푼 멸치액젓 2스푼 사용합니다 1스푼 2스푼 매실액 2스푼 사용합니다 1스푼 2스푼 국간장 4스푼 사용합니다 1스푼 4스푼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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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겠습니다. 통깨 1스푼 넣겠습니다. 맛있게 됐네요. 여기다 드실 때 얼음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얼음 넣으면 안되고요. 약간 짭조름했기 때문에 드실 때 얼음 넣어서 드시면은 이거는 한 30분 뒤에 바로 드셔도 됩니다. 얼음만 넣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얼음 이렇게 준비해서 바로 얼음 부으면 안되고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너무 좋을 거에요. 드디어 오이냉국이 정말 맛있게 됐네요. 무더운 여름철 오이냉국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